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좀 식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완전히 맛이 가버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강국하게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여러 번 냈습니다. 혹시 정신과 의사분이 계시면 이런 정세를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 공병호 tv를 보시는 시청자 가운데서는 정신과 의사님들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완전히 맛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 절대자에 비유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입니까? 이렇게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동안 이준석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일면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남도 출신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게 되면 문어가 자주 생각나요. 오징어도 생각나고. 오징어하고 문어의 공통점이 뭡니까? 허물허물한 거지 않습니까? 허물허물하지 않습니까? 아니 허물허물한 사람 보고 뭡니까? 강단 있고 결기가 있고 뭐죠? 지독한 그런 독재자라고 비유하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우유부단하게 안 보입니까?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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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치 안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니까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갑내기로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밖에 허우되는 멀쩡한데 저렇게 강단이 없냐? 저렇게 결기가 없냐? 저렇게 기계가 없냐? 아니 왜 저러지? 아니 저렇게 허물허물 두리번 두리번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여기에 계시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단히 사모하거나 존경하시는 분들은 좀 언치 않겠지만 그러나 쓴소리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어 오징어 꼴뚜기 이런 게 다 허물허물해요 이렇게. 그게 무척주암아 동물일 겁니다. 아니 문어 같은 사람을 두고 뭡니까? 독재자라고 하니까 제가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님을 찾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내가 배운 공부로 가진 해석이 안 되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어떻게 임상적으로 이걸 표현하는지 진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윤석열은 신군부에 비유해서 독재자다. 여당에서는 선 넘었다.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이다. 주호영 이준석 겨냥해서 독재자 된 것 같다. 김기현 상상은 자유지만 지나치면 망상이 된다. 그래서 저는 공병호다운 공병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이 정도까지 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한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8월 23일 날 나타났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19일 서울 남부지법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사퇴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서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을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향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자 신군부 독재자 윤석열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맛이 가버린 겁니다.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분 말씀처럼 대강님처럼 이렇게까지 하면 환자입니다. 환자인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정신과 의사분이 계시면 정신과에서는 전문병명이나 영어병명까지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들 정리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애 같습니다. 정작 국민들은 윤석열 이렇게 하면 우유부단 두리번 두리번 물렁물렁 이런 표현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연석열 대통령을 두고 연석열 대통령이 신군부다 절대자다 독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절대자라는 게 독재자라는 이야기죠. 독재자라니까 이건 도대체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제정신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권성비님이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황개원님은 또 쓴소리를 하셨네요. 자주 쓴소리를 하시는데 눈치나 보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유007님은 윤석열은 밀도 강도 속도함 있게 법치혁명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물렁물렁 허물허물 두리번 두리번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별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좀 다른 일을 하는 거고 좀 폼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거고 역사에 이름을 남는다는 것 빼고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고 해야 될 일을 타이밍에 놓치지 않게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가장 잘 해야 될 일을 가장 시급한 일을 가장 확실히 잘 처리해내는 거 그게 모든 직업인들에게는 요구되는 불륜한 직업인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한치라도 예외입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가장 긴급하고 긴 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가장 잘해야 될 일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을 가장 확실히 잘 처리하는 거 이거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면 뭡니까 이걸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뭘 해야 될지 아리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뭡니까 멈춤 멈춤 할까 말까 우유부단 하면 아무 문제없나 두리번 두리번 그런 거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참 엄모론인 거죠 그냥 아무리 봐도 참 둘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건의에 도전한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냥 소설가로 다시 진로를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직 여당 대표가 소속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댄 것은 선을 넘었다는 말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아이가 하는 이야기니까 깊게 들을 필요가 없지만 하도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까지 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좀 더 상시하게 탄원서 내용을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했네요 절대자가 비대의 전환 사태를 주도했다 윤석열이 진두지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에 안 갔습니까 나는 그런 결단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력이 그런 행동력이 그런 판단력과 그런 행동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절대자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준석이 또 화끈하게 써야 되는 거죠 독재자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도 눈치를 좀 보내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서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선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판부의 가치분 인용을 호소했다 이는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윤석열이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한심한 이야기를 비상대책위원회를 전환할 정도의 결단력과 행동이 있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겠죠 저는 문어처럼 보이는데 꼴뚜기처럼 보이는데 무슨 독재자가 어떻고 절대자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는 대단히 우유부단한 인간으로 보이는데 오지영 작가님이 말씀입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을 신군부 절대자에 비유하는 탄언서를 냈습니다 이준석의 아무 말 대환장 난장판은 대체 끝이 어딘가 참 표현 멋있네요 아무 말 대환장 아무 말 대잔치라는 용어를 쓰는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무 말 대환장 난장판 최강욱이 독재 군부 시절에 갇힌 화석이라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표현했는데 1985년생 이준석도 독재에 한가하는 운동권 코스프레를 펼치고 있습니다 준석아 윤석열이 신군부 절대자였으면 너는 벌써 남산에 끌려가서 빼도 못 줄였을 것이다 독재의 독자도 경험 못한 이준석이가 어디서 지향하는 행명과 행세나 하는가 국힘당 의원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전직 당대표라는 인간이 대통령을 신군부 절대자로 부르는데 이대로 두고 보기만 할 겁니까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연구 제명해야 됩니다 박수입니다 국힘당도 참 한심한 당이죠 하기에 자기가 당대표를 뽑는 것도 성관이 맡겨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자당 후보 가운데 여러분들 130여 명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여러분들 냈는데 참관인 단 한 명도 재검 표장에 파견한 적이 없고 수고한다는 일은 덕담한 적이 없고 내나 안에서 뭡니까 비난하기 바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저거가 망해버린 거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그 소위 더불당보다 나으니까 그냥 입 다물 때도 많죠 이런 행편없는 세상이 돼가지고 그듬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도덕질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맨날 주장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면 그다음 뭡니까 조합장 선거도 다 도덕질하는 거고 심지어는 전문의 이름 소개해드렸잖아요 학부형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도 뭡니까 주물룩거린 거 아닙니까 다들 그래도 뭐 잘 살 거라고 생각하겠죠 자기 자식들한테 폐해가 안 끼쳐질 거라고 기가 찬 일이죠 일부 아마 국민들이 조재현 씨 출퇴근길에 대모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산풍 아파트든가 거기 사는 모양인데 정말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참 세금 쇠가 빠진 애같이도 세금 참 젊은 날에 많이 냈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런 것들 매개 살리려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안전핀이 뽑힌 수려탄은 정말 위험합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근거 없는 확신을 창의적으로 발동시켜 천동설을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상은 자유이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되어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되새겨보았으면 합니다 김기현 씨가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뭐 여기 글 남기신 분 가운데 100일 된 정부와 함께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냥 100일이면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냥 대충 다 보이지 않습니까 100일 보면 그리고 대통령의 캐릭터 정권의 성격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사를 보면 제가 웬만큼 숙고하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주 젊은 나의 사람처럼 비판을 할 때면 그냥 그야말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특히 오늘은 이준석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뜨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전환했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나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로 보지 않고 뭐 그냥 우리 형용사로 표현하면 허물허물 정도로 보기 때문에 두리번 두리번으로 보기 때문에 뭐 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연금개혁 하는 거 보면 연금을 계획하겠습니까 노동개혁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집단들이 그렇게 강격하게 반발하는데 그렇게 결기나 기계가 없으면 신념이나 소신이 없으면 그런 걸 어떻게 실행에 옮기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띄우는 겁니다 말로 하는 폼은 내야 되니까 hkl님은 말씀을 잘 하시네요 100일 보면 충분히 다 보입니다 100일 보면 100일이 아주 긴 세월입니다 당선인 시간 여러분들 2개월까지 합치게 되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한계훈님이 또 그냥 촌철살인처럼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준석이가 저렇게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여러분 준석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37살짜리가 아버지 뻘되는 사람 아니 그것도 대통령한테 그렇게 막 가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준석이 문제가 크죠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보였기에 그렇게 처신하도록 그렇게 보였냐 이야기입니다 깊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일찍이 마키아벨리 군주로는 인용해 가지고 군주가 경멸을 받기 시작한 순간 끝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유경수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현재 선거 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하면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정권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부인인 김건희 여사까지 뭡니까 특검법을 발휘하는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권력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준석이가 지금 거의 저렇게 되는 것은 다급하기는 다급한 모양이에요 그냥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지만 내심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모양입니다 탄원서를 본인이 낸 경우가 있는지 저는 법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개 탄원섬에는 주변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연명으로 대개 탄원서를 내는 그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자기가 자기 탄원서 내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광미자님이 뭐 정확하게 앞날을 잘 예시했네요 그냥 또 5년 시간 때우기 말로 때우기 그렇게 또 5년을 견디는 것 뿐입니다 그럼 또 얼마나 사회 문제가 커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넘어가겠죠 뭐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